B O C U S K Y 라고 검색을 하시면 도쿠스카이 한글로도 있습니다 이제 도쿄스카이 이게 핵심이에요 왜 도쿄냐 어쨌든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한국어가 있습니다 기본은 한자로 되어있는데 이 아래를 보시면 한국어라고 되어있죠 이게 도쿠스카이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기억이 안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 중국의 타이완 대학교에서 만든 온라인에서 자료를 편집하고 데이터를 편집하고 분석까지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GIS 분석도 되고 언어 분석도 되고 엔그램 분석도 되고요 형태소 분석은 안되는 걸로 알는데 왜냐하면 이거 고전이 기본이어서 형태소 분석이 됐던가 안됐던가 어쨌든 계속 이렇게 추가하고 있어가지고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이제 중문하고 영어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당국대학교 방금 얘기 나왔던 당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여기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타이완 쪽하고 커넥을 해가지고 얘의 한국어 버전을 만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2월 중순 초중순 정도의 그 타이완에서 그 워크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여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도 있는데 사실 그냥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도구들이 있고요 다만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승정원일기하고 조소랑주실록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중국자료죠 공개된 자료는 이거 말고 개개인이 따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개작업을 제가 할까도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하기 애매한 게 이거는 단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원래 지금 경상대에 계신 허철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거기 허철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었던 한문교육연구소에서도 엄청 열심히 한 거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소개 동영상을 올리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섭외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기능들은 됐고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분석 기능 대부분이 이제 분석 기능에 관심이 많을 테니까 조사 및 분석 여기다 보시면 뭐 엔그램이라든지 뭐 이거는 스타일 분석 그러니까 A 텍스트하고 B 텍스트가 얼마나 유사하냐 유사도 테스트 뭐 이런 상관관계 출력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거고 외부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으면 뭐 시베타 시텍스트 칼리포 위키소스 CBDB 다 가져올 수 있게 손쉽게 이렇게 API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써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고전 쪽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엔그램이 뭐고 언어 분석이 뭐고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툴로 보입니다 다만 툴인지라 툴이 제공하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긴 한데 처음 연구할 때는 오히려 상당히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뭐 하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뭘 보여줄까 그냥 뭐 대표적인 툴 아무거나 하나 스타일 분석? 이거 한 지가 오래돼서 저는 보통 이걸 직접 하지 않거든요 한 지가 오래돼서 제가 잘 할지 모르겠네요 로그인 해야돼 네 이거 로그인을 안 하면 안 될 텐데 네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주면 돼 아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주면 되고 뭐 할까 춘추 공량하고 공량? 춘추 공량하고 공량하고 춘추 3전이라고 불리는 건데 좌시 요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춘추 공량전 원그램 이렇게 올리면 올리는 순간 이미 엔그램으로 기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는 한자 단위로 나눈 거고 원그램이니까 그 다음에 유니그램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얘가 몇 개가 텀 퍼클렌시 도큐컨스 전체 도큐멘트에서 몇 개 나왔나 텀에서 몇 개 나왔나 그 다음에 허이 허이 이런 식으로 공량과 똑같은 거네 죄송해요 2그램으로 공량의 2그램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미묘하게 표현이 다르죠 이거는 조금 딱딱한 춘추로 했으니까 그런긴 한데 이런 거를 이제 시와 시군 비교로 해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 분석 설명이고 이거는 이제 특정 이건 다양한 방법론들인데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홍루몽입니다 제 기억에 그렇죠 아 왜 홍루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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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는데 없나 귀찮아 내가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홍루몽에서 뭐하고 뭐하고 실제 글 쓰는 그 스타일이라고 하죠 문체 문체적인 유사성이 얼마만큼 가까우냐 라는 거를 그냥 파일을 여기다가 올리면 이제 뭐 홍루몽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홍루몽을 텍스트 파일을 올리고 또 홍루몽 후편의 거를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서 A와 B가 얼마 정도로 친연성이 있다 아니면 친연성이 없다 뭐 이런 거를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석 도구고요 워낙 분석 도구가 많아가지고 상관관계고 표음문자 어휘통계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거를 하루 이틀 만에 소개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분석만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를 올리고 데이터에서 마크업 하잖아요 인물이나 공간이나 뭐 지명 공간 인물 공간 뭐 이런 서명 같은 내용들을 표시를 해주잖아요 우리 마크업해서 컴퓨터에서 그런 거를 또 할 수 있는 툴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마커스라고 자동으로 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얘를 또 가져와가지고 여기에서 또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셜 대화 태깅 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컨퍼세이션 대화관계 이걸로 역사 지명 검색 툴 그러니까 어 뭐야 검색 같은 거 다만 얘네들이 쓰는 게 TEI도 아니고 얘네들 자체적인 도쿠 XML이라는 걸 써요 근데 TEI하고 대단히 유사하긴 한데 어쨌든 마크업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도쿠 XML 라고 되어있죠 도쿠 XML이라는 자체적인 XML 스킨을 쓰긴 하는데 TI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자기 스스로 온라인 DB 구축 툴이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내가 올린 거에 메타데이터를 정리하는 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툴들이 있고 이거를 혼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서 로그인해야 되니 암호를 잊어버렸네요 참고로 이건 제가 했습니다 승조 1기킹 너무 진짜네 한두 개라도 여기 저희 쪽 자료가 아예 없어가지고 공개 가능한 걸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쪽 걸로 전환했습니다 XML을 바꿨다는 거네요 네네 여기에서 지정하는 원래 승조 1기와 조성아 주실록도 XML이죠 근데 XML 스킨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도쿠 XML을 쓰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환해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전환이 다 돼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따로 등록도 돼있고요 이게 공공 데이터의 힘 뭐 이제 됐나요 유니터 선생님 근데 구체적인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단대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단대 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해 봐야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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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